안녕하세요. 우수한 기출분석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우수한 기출분석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기출분석에 대한 수강대상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, 여기에 대한 수강대상 당연히 화학문제풀이를 잘 하고 싶은 모든 학생이 수강대상입니다. 자, 이 선생님의 수업을 내신 대비용으로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. 네, 수능을 위해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네, 이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적절한 문제들이 다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네, 퍼펙트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넣은 컨셉이 뭐냐면 더 텅 자의 스토리 이런 시중 문제에서는 많아봤자 8개년 이 정도밖에 없어 문제가 그래서 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20개년 좀 괜찮았던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한 20년 전부터 수능에 나왔던 모든 그런 화학들을 다 넣어서 좀 풀이를 하고 싶어서 넣었으니까 수강대상을 이렇게 좀 더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화학에 관련된 모든 문제풀이를 잘 하고 싶은 모든 학생이 수강대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. 모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후에 제 해설을 듣는 게 효과적이겠죠.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요. 그냥 한 3, 40개의 문제를 다 풀고 채점한 후에 들어도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요. 5개에서 10개씩 끊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단원별 강의를 수강하는지 쌤이 목차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, 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화학과 우리 생활 굳이 시간을 내서 미친 듯이 제 해설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. 자, 여기서 틀린 문제만 있다면 인덱스만 봐주시면 되고요. 자, 화학식량과 몰, 몰과 질량, 몰과 부피 나는 이걸 처음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. 한 10개씩 끊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하고요. 자,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나는 2번, 3번 풀어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. 자, 그런 학생들은 이거 틀린 것들만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나는 기출 문제를 2, 3번, 한 3회도까지 했다. 모르는 것만 봐주시고요. 난 처음 듣는다. 문제를 풀 때 봐야 되는 핵심 요소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2배속이라도 선생님, 2배속은 좀 아닌 것 같아. 2배속이라도 좀 들어주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화학반응식 용액의 농도 이 부분도 어려운 것이니까 5개에서 10개씩 끊어서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2단원 원자의 구조,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가 있는데 이 원자의 구조가 요즘 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난이도 하, 난이도 상, 중간이 없어.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그냥 풀면서 해설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. 그런데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은요. 해설을 들어주시면 좋죠. 그런데 해설을 듣는데 지금 저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랑 좀 다르게 풀이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,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다시 찾아서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난이도 상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설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요. 준킬러, 어렵게 나와봤자 준킬러로 나오는 것이고요. 뭐 오비탈이나 전자배치, 원자 모형은 문제풀이 스킬 따로 없는 거 알고 계시죠? 틀린 것들만 골라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주기적 성질이 들어가는데 주기율표는 남기니까 알아서 푸시고요. 원소의 주기적 성질,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주기적 성질에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3단원에 있다가 최근 트렌드가 2단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암기로 푸는 거지만 이건 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얘가 누군지 어떤 원소인지 찾는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하는 노가다 보다 내가 하는 노가다가 좀 더 빠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이거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간혹 풀다가 선생님, 저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이 들 건데 환영합니다. 질문 마구마구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보다 너가 더 빠르게 풀고 있는 게 맞아요.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3단원은요. 우리 학생들이 3단원을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하죠. 틀린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결합의 극성이다, 분자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4단원이 있는데 4단원 동적평형은 좀 설명을 한다면 내신 대비로 듣는 학생들은요. 이 문제, 얘는 지금 수능평가원 기출이기 때문에 고난도가 많이 없는데 자, 이 동적평형을 내신 대비로 듣는 사람은 이 수업 말고 선생님이 다른 데서 이제 뭐 우월한 개념 완성이나 아니면 완자에서 수업해주는 그것도 추가로 풀어야 됩니다.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이 동적평형을 듣는다 틀린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자, 산용기의 정의는 어머, 이것도 괜찮고 쉽게 갈 수 있는데 물의 자동이온화와 pH는요. 저는 절대로 로그를 써서 풀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나는 로그를 써서 푸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. 어, 쌤 거 듣지 말고 난 로그 자꾸 계산뻑이나요. 쌤 강의 들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산용기 중화반응, 산화환원반응 이게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 자, 중화반응은 모든 강의 쌤 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했던 모든 문제풀이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. 자, 산화환원반응은 어렵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된 것들만 풀어주시면 되고요. 화학반응에서 열출입은요. 자,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. 굳이 이거 해설강의 볼 필요 없습니다. 하지만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. 이것 말고 네, 완자나 우월한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를 더 풀어보셔야 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우수한 기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, 이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쌤이 오답노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뒀습니다. 고 2, 3 정도, N수생 정도 되면 오답노트는 스스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쌤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아이패드죠. 아이패드나 탭 같은 것들 나만의 공책을 만들어.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틀린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넣어. 그리고 옆에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. 그런데 좀 어려운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하죠. 양적 관계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내가 실수를 했다. 또는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틀렸다. 그리고 양적 관계는 이런 게 있지. 내가 두 번째 풀어도 다시 못 풀 것 같아. 이런 걸 이제 누적을 해서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 풀어도 못 풀 것 같은 것들은 골라서 세 번째 풀 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고 써서 내가 A, B, C로 풀었다면 B, A, C로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1단원과 4단원은요.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고수의 경지에 오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? 쌤이 지금 아이패드 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잘라. 그럼 주관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 얘를 잘라서 주관식으로 만들면 너희들이 답을 외우지 안 답을 외우고 있어도 답을 찾기 어려워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주관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는 거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쌤, 개념, 이 책을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 해설을 듣는 방법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. 이거 다 숙지하시면요. 화학은 만점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저랑은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